기상캐스터 배혜지 최근 정부가 지역의 필수 사업에 대해 경제성을 따지는 예비타당성 제도를 면제하기로 해 기대가 커졌습니다. 하지만 예타 면제 대상 사업 발표가 애초 계획보다 한 달 뒤로 미뤄진 데다 내년 국가 예산에서 국제공항 관련 예산이 빠지면서 악영향이 있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전북의 3대 핵심 법안은 국회에서 발목이 잡혔습니다. 전북이 금융중심지로 지정받는데 반드시 필요한 연기금 대학원 설립법은 중앙부처 반대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탄소산업진흥원 설립 근거가 담긴 탄소법도 일부 야당의 반대로 연내 처리가 불투명해졌습니다. 정부가 서남대 폐교 대안으로 추진하는 남원 공공의료보건대학원 설립법은 의사협회 등의 반대로 상임위조차 통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률안 소위의 상정이 돼야 되는데 여야 간사 간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건복지 소위 의원들에게 공공보건으로 대학의 설립 타당성을 설득 중에 있는 중이고요. 꽉 막힌 현안들이 해를 넘길 가능성이 커지면서 해법을 찾아야 할 전라국도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조경모입니다.